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코로나라는 단어였습니다. 18만 5,113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천지가 있었는데 4만 3,021건 그리고 전광훈 목회자 범죄 이렇게 네 가지가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요 4대 이슈로 그렇게 추출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댓글이나 본문이 늘어난 경향을 보면 2월달에 15,993건으로 급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2월부터 종로구에 있는 모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월 3월에 걸쳐가지고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2만 4,157건으로 아주 급증을 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좀 가라앉았다가 8월에 다시 3만 2,573건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전광훈 목사가 8월 집회를 여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집회를 금지시켰죠. 그런데 그걸 강행을 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랑제일기 위해서 감염자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들로 인해서 1년 내내 코로나가 이슈를 주도했는데요. 특히 데이터의 상승과 하강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전반적으로 기독교, 교회, 목사 이 연관 이슈로서 코로나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교회, 목사들의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많은 이슈들이 파생된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이 이단 신천지였잖아요. 빅데이터의 신천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고요. 신천지는 2019년 한국교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났던 건데요. 그때하고 다뤘던 점은 2019년에는 신천지의 비도덕적인 포교 방식이 주로 이슈가 돼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에 처음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게 주로 신천지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2월, 3월에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8월에도 신천지와 관련된 댓글 수와 본문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때는 이만희 씨가 구속되는 시점이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많이 일어났고요. 신천지는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덕적인 포교 방식이 화제가 되는 건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가 화제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그때는 신천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신천지와 교회가 별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갖는 건 사회적 비난들이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교회도 입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대유행이 일어났는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됐잖아요. 이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권에 관련돼서는 2020년 내내 보면 한 천 건 내외 정도로 미미한 머지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13,536건으로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급증했을 때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것.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러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코로나 문제로 이해됐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 쪽의 정치적 언행을 좀 비판하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쪽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 초기부터 실패한 거다. 이런 비난을 갖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전광훈 목사권과 관련된 버지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2020년 4대 이슈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교회에 대한 긍정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였냐면 설교 말씀 묵상 공유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불의윳 돕기가 긍정 이슈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시사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미지를 갖다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아 그들을 돕는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때 교회 이미지가 조금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